야식증후군 우리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야식증후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야식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사실 원래 명칭은요 야간시기증후군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그냥 야식증후군 또 야식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밤에 음식을 많이 먹는 병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야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정도가 야식증후군으로 병으로까지 진단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그 진단기준 말씀드리고 또 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이사 이동환입니다 야식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제 이미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죠 비만이 자주 생기죠 정상체중인 사람들 중에서 야식증후군에 걸린 분들이 0.4% 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비만 환자들 중에서는요 9 내지 10%가 야식증후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비만인 경우는요 자그마치 50% 이상이 야식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단기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아침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아침에 시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증상은 굉장히 비특이적이에요 야식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일주일에 3일 이상 밤중에 한 번 이상 깬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특이적이죠 사실 야식증후군이랑 전혀 관계없이 또 깰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진단기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특이한 증상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하루 열량 섭취량 중에서 그 50% 이상을요 저녁 식사 또는 저녁 간식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저녁에 몰아서 하루 먹는 양의 반 이상을 먹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흔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 야식증후군 증상으로 가까워지는 거고요 네 번째가 바로 좀 특이한 증상인데요 잠을 자다가 깨서 고칼로리 간식을 먹고 또 다시 잔다는 겁니다 자다 깨서 고칼로리 간식을 먹는다 굉장히 특이한 증상인데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야식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기준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와 함께 여섯 번째 기준은 다른 질병 예를 들어서 다른 섭식장애라든가 다른 식이장애가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야식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간식증후군은 정신과 질환으로 지금 진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진단 기준에 꼭 맞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야식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겁니다 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을 잘 안 먹고 점심도 좀 적게 먹고 그러다 보면 보상 심리가 생겨 가지고 저녁에는 좀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저녁 시간에 전체 열량의 50% 이상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잘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야식증후군 환자들 중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면서 이러한 병이 생긴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무엇인가요? 굉장히 좋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일단 숙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잠을 잘 자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그와 함께 또 면역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야식증후군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멜라토닌 분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죠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이 세로토닌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게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햇빛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리듬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면서 리듬 운동하는 것 바로 뭐냐면 낮시간에 햇빛에서 산책하는 겁니다 이러한 낮시간에 산책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저녁때 또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야식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희격이 당기고 밤에 또 야식증후군이 생길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이런 야식증후군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걸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 하면 반드시 도움을 청하셔야 겠죠 전문가의 도움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야식을 먹다가 나는 요즘에 좀 야식을 참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야식을 잘 참을 수 있는지 노하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야식증후군을 극복한 방법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야간식이 증후군 바로 야식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진단 기준 그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좀 야식을 안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결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